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미인대회에서 일본 대표가 전통의상 경연에서 충격적인 의상으로 등장하며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신한류 열풍과 맞물려 외신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며 이번 일에 대해 일본 문화, 한국의 완벽한 참패라며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인들은 분노에 차서 대회를 상대로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이스라엘 에일랏에서 열린 2021년 미스 유니버스 세계대회 결승은 82개국 여성이 2주에 걸친 의상 콘테스트와 스피치 등의 심사를 거쳐서 진행됐는데요. 우승의 영광은 인도의 하르나즈 산두가 차지하며 전년도 대회 우승자인 미스 멕시코 안드레아 메사는 산두에게 왕관을 물려주었죠.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대상을 받은 김지수가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문제는 대회가 다 끝난 지금에서야 갑자기 터졌습니다. 자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분노한 일본인들이 이를 이슈화시키고선 세계적인 대회를 상대로 소정을 걸어야 한다고 난리가 난 상황인 건데요. 12월 10일 전통의상 부문의 콘테스트가 열려서 각국의 대표가 자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의상을 입고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내셔널 코스튬은 각국의 문화, 전통, 민족성 등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의상을 보여주는 자리로 세계대회의 중요한 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모델이 입고 나올 의상은 그 국가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의상으로 구현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 정말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세계의 내로라하는 디자이너들과 국가대표 미인들이 협업하여 뽐내는 자리였기 때문에 전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의상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국가가 있는 반면 아름다운 자국의 전통복식을 바탕으로 한 화려한 패션을 선보이는 국가들도 있었는데요. 한국대표는 화려하면서도 전통미가 있는 궁중의상과 위험이 있는 헤어스타일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싱가포르, 미얀마,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대표들의 의상은 글로벌 이슈의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하며 현지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전통의상 경연의 싱가포르 대표 버나데트 벨 옹은 싱가포르 국기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망토에는 아시안 혐오를 멈춰라가 적혀있었고 버나데트는 망토의 양끝을 잡고 활짝 편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톱 아시안 헤이트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아시아인 증오범죄에 반발하는 캠페인의 슬로건이었죠. 또 미얀마 대표 투자윈 리토 미얀마를 위해 기도를 이라고 적힌 팻말을 두 손으로 높이 들고 경연장에 올랐습니다. 이외에 우르과의 대표인 룰라데 로스 산토스도 이날 무대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무늬의 의상을 입고 증오와 폭력, 배제, 그리고 차별을 멈춰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제일 큰 주목을 받은 드레스는 엘살바도르 대표의 의상이었습니다. 눈가리개를 하고 왼손에는 천칭, 오른손에는 검을 쥐고 빨간 손바닥 자국이 찍힌 이 드레스에는 다 의미가 있었는데요. 엘살바도르에서는 여성들이 유인과 납치로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죠. 눈가리개는 애도의 상징이며 드레스에는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억울함이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뜨거운 메시지를 담은 엘살바도르의 차례가 지난 후 일본의 차례가 돌아왔는데요. 여운에 잠겨있던 관객들은 일본 대표 와타나베 주리가 나오자마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날 주리가 입은 의상은 일본의 전통 복장인 김원어를 재해석한 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사스러운 모습을 한 일본 대표는 양손에는 의미 불명해 행운을 가져온다는 일본 고양이 장식인 마네키네코를 들고 있었고 가슴팍에는 대문짝만하게 일본 이라고 한자로 적혀있었는데요. 허리에 금빛 벨트는 챔피언 벨트처럼도 보였으며 핑크색과 앙증맞은 헤어스타일은 일본의 카와이 문화를 표현한 걸로 추측됐습니다. 양팔의 일장기와 번쩍거리는 핑크색 그리고 옷깃을 여미는 방향이 틀린 김원어의 형상은 가히, 환장의 콜라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은 트위터에 의상을 공개하며 내년 일본과 이스라엘 국교 수립 70주년을 기념했다며 하라주쿠 패션과 김원어를 융합한 의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평론가들은 이를 임무아 올해 최악의 의상이라고 점찍었고 당연하게도 일본 언론에서는 나라망신이라고 난리가 나 이번 일은 정보방송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뭐 하나도 태클 걸지 않을 게 없다 라며 특히 옷깃을 여미는 방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원어는 일반적으로 왼쪽 옷깃이 위로 올라가도록 입는 것이 정석입니다. 반대로 주리가 입은 옷처럼 오른쪽 옷깃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였던 건데요. 간혹 이를 디자이너 탓이라며 디자이너를 향해 미적 감각도 격식도 없다. 일본 역사와 문화를 완전히 우습게 봤다. 일본인에 대한 모욕 이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저명한 디자이너들한테 맡겼어야 했다고 통탄하며 일본 대표 의상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인스타로 달려가 공격하며 디자이너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는데요. 이에 한 일본 네티즌이 이렇게 반박하자 디자이너를 비난하는 이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일본 대표의 의상이 끔찍해서 담당 디자이너가 다룬 다른 나라의 의상도 보니 일본이 단단히 끔찍했다. 하라주쿠 패션 문화의 축복이 테마라는데 일본의 문화와 여성이 경시되고 있는 동시에 일본 자신이 해외에 발산해온 이미지 전략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실히 같은 디자이너의 다른 의상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의상이 좋게 말하면 유난히 독특하고 인상적입니다. 특히 해당 의상을 제작한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이 옷이 해외에서 보는 일본 이미지라는 지적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죠. 몇몇 일본인들은 미스 유니버스 세계대회의 내셔널 코스튬 부문은 원래 악취미였다라며 대회 자체를 폄하하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역대 일본 대표들의 미스 유니버스 내셔널 코스튬 의상들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딱 봐도 괴상한 의상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는 자국민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세계에서 보는 일본의 이미지가 이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에 그들은 그저 오한이 벙벙할 뿐이었죠. 이렇게 일본의 미스 유니버스 의상이 화제가 되자 바로 이웃나라인 한국의 의상으로도 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도 같은 동양이기 때문에 별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크나큰 착각이었는데요. 한국의 미스 유니버스 내셔널 코스튬의 역대 의상들은 몇몇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해외의 극찬을 받았던 데다 최우수 민속 의상상도 두 번이나 수상했죠. 대회에 나왔던 의상들은 외신에서도 화제가 되고 문화재로까지 지정되며 한국의 패션감각과 아름다운 민족성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거의 모든 의상에서 만화 캐릭터와 같은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준 반면 한국은 대부분 자연스럽거나 때로는 고급스러운 화려함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하나의 문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대한 경혈심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향한 세계의 시선을 보면 현재 그러한 경혈심을 전혀 찾을 수가 없죠. 이에 대해서는 일본인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동아시아의 대표 이미지로 인정받던 일본이 지금은 한국에 턱없이 밀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이 세계에서 바보 취급받는다는 것은 사실인가? 라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해외에서 자신들이 약보이고 있는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애초에 해외에 약보이고 있는 일본 이라는 생각 자체가 자신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발전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국가가 바로 지금의 일본입니다. 실제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원이 16개국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74.5%로 전년도에 비해 1.6% 올랐으며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이미지도 긍정적인 응답이 78.1%로 전년도보다 1.4% 오르는 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4명 중 3명 이상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은 일본이 20%로 맨 뒤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의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신한류로 인해 폭발하며 자신들도 한국의 문화를 소비함에도 그 자존심에 결코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표출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한국의 이미지 재고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역시 문화와 경제발전이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는 케이팝 가수를 떠올리는 외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식과 문화 순으로 많았습니다. 한국인이 평가하는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보다 외국인이 평가하는 국가 이미지가 높게 나타난 것도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일본은 수많은 추태를 보이면서도 자국의 문화가 최고라고 우기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세계의 극찬에도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미인대회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